적들돼지를 사갔어요 어느 날에는 엄마 돼지가 늑대를 조심하다고 했어요 잡혀 먹으려고 그러면 적돼지 외에 도망가라고 했어요 적들돼지가 집을 짓는데 집으로 차곡차곡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후 날아가 보였대요 두 번째 두 돼지가 집을 짓는데 나무도 나무도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늑대가 나타나 후 울어져 버렸대요 세 번째 돼지가 집을 짓는데 벽 돌려 벽 돌려 집을 짓는데 늑대가 나타나 후 꿈짝도 안 했대요 라귀데스 탈롱대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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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